6개 너무 많이 하면 한 10개 정도 하니까 여기 좀 지쳐져요 한 대여섯개 정도 한 번 더 해볼까요? 여기다가 직접 예스 노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께 여쭌는거에요 여기 38분의 선생님들께 여쭜을때 예스 노 어느 쪽을 한 번 해봅시다 저도 한 번 도전해보겠습니다 38분의 선생님께서 어디에 대답할지 예스 아엠 뭐할까 해야 되겠죠? 아 무섭지 않습니다 금방 진지해지죠? 남의 마인드로 읽는게 쉬운 일이 않아서 부침개 이게 교과서에 부침개가 나왔기 때문에 남민국사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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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갈수록 헷갈려야 되요 뒤로 갈수록 헷갈려야 되요 그쵸? 아 어렵다 제가 하는거 어렵네요 어쨌든 어쨌든 제가 쓴 거를 여기 지민한테 맡기겠습니까 쉽지 않아요? 이제 답하신 거 이번에는 리스닝을 위해서 랜덤으로 순서를 바꿉니다 잘 듣고 이적행이나 안되도록 기회하세요 넘버원 Are you gonna dance? Yes, I am I am 이게 헷갈리는 게 있어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자, 네스닝 좀 주세요 네스닝 너와 했나? 아, 네스닝이지? 뭐 춤 다 잘 추면서 오케이, 너와 했나? 정답 나 틀린 거야, 나 틀렸죠? 4번 틀렸어 물 건너 갔어 아, 맞았어요 아, 맞았어요? 아, 맞았어요? 네 I'm gonna swimming No, I am No, I am 어떤 사람이 No, I am Yes, I am 어떤 사람이 급하면 Yes, I am 정답 정답 No, I am 네 아, 네 Are you gonna make it? 붙잇예? No, I am 한국 사람이 붙잇예 못하면 뭐할텐데 그리고 추석날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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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사다 먹 아, 저희도 사다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드는 고생이 많은가 네 Are you gonna taking pictures? Yes, I am Yes, I am 휴대폰 세상 Are you gonna play computer games? No, I am No, I am No, I am 하나 남았네요 Are you gonna chat in English? Yes, I am Yes, I am 오, 예 오, 예 오, 오, 오 정답 몇개 맞을게요 네 개 아, 네 개 맞았대 와 내가 만드게 그래서 이렇게 받는 네, 제가 여기다 어제 대로 될 테니까 선생님들 쉬는 시간에 담아 쉬신 분 정답 영재야, 영재 사이코? 아니야, 사이코 사이치 좋아요. 잘했어요. 이런 식으로 하시면, 그러나 늘 기대, 늘 모든 수업에 기대를 달아주시면 됩니다. 그 반에 맞는 사회비는 거예요. 이런 분은 참 소리치기 좋아했네요. 이과에서는 이렇게 하면, 이 과에서는 정적이래요. 이 과정은 어떻게 되실까요? 감사합니다.